이번 차시에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 xy에 관한 1차 방정식, 보통 우리가 linear equation 또는 선형 방정식 또는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지수 xy에 대한 1차식을 예로 들면 2x-3y equal 1이라는 식을 볼 수 있겠죠. 이걸 플로팅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2x-3y equal 1을 xy축의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그래프는 직선입니다. 1차 선형 방정식, 그래서 이걸 linear equ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라인이기 때문에, 1차식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linear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런 라인이 여러 개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선형 연립방정식, linear system of equation이라고 하면, 유한계 선형 방정식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 두 개의 라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라인을 만족하는 그런 해를 찾는 게 바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모든 선형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 순서쌍이죠.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지합의 예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플롯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보면, 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의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이것을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식을 보면, 아래 식의 마이너스 1배를 곱해주면, 이게 서로 같은 식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x, y가 다 이 식을 만족하니까, 이 한 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가 두 식을 다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이 바로 해가 되고, 따라서 이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두 라인이 이렇게 평행인 경우에는,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른,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도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해지합은 엠프티셋이 되겠죠. 이건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하고,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 다른, 두 개의 해가 존재하고 세 개의 해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선형연립방정식일 때, 이건 미지수가 두 개 있을 땐 그런데, 미지수가 세 개 있는 선형연립방정식, 또 미지수가 네 개 있는 선형연립방정식은 어떨까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경우에 다, 모든 선형병이 있으면, n개의 미지수를 갖는 경우도, 미지수를 갖는 경우도, 그 경우도 이 세 가지 경우밖에 해 집합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모든 선형연립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또는 해 집합이 공집합인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R3에서 이 세 개의 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의 리니어 이케이션은 평면이 됩니다. 그러면 3차원 공간에 있는 평면들 세 개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유일하게 한 점에서 이 세 식을 다 만족하는 경우와, 또 이 두 평면이 겹쳐서, 그것이 솔루션이 되는 그런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와, 또 평면들이 서로 평행한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 세 가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생기지 않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Rn, N차원 공간에 있는, 그런 리니어 이케이션들을 모두 만족하는 해 집합도, 바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무수히 많은 해가 갖는 그런 예가 되겠죠. 이런 3차원 공간에서는 평면에서의 얘기가 됩니다. 그 모든 선형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N개의 미지수를 갖는 선형 연립방정식도, 해 집합의 모양은 유일한 해를 갖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또는 해 집합이 공집하긴 이 세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차시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해 집합을 이제 찾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